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도 썼지만 진상여인 데려왔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진상이지 이 정도면 거의 뭐 테러 수준의 범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재군 뉴스의 박죄대 국밥 진상여 원제 아니 제가 진상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인데 다름이 아니고 오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서 여기다 좋은 구애봅니다. 방탄하는 거 죄송하지만 정말로 제가 그지 같은 진상인지 여러분들 꼭 의견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요 비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약하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던 중에 누군가 코를 푸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코를 파는 모습만 봐도 바로 밥맛이 뚝 떨어져 거의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만큼 예민하죠. 그랬는데 바로 어제 제가 과음을 좀 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 혼자 동네 어떤 국밥집을 방문했고 주문을 하고 조용히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줌마 국밥 하나? 이러면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르르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이 아저씨 때문에 이런 그지 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아저씨가 앉은 자리가 저한테 딱 마주 보이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게 테이블이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만 아저씨가 딱 보이고 아저씨의 시야에서는 제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야 아무 상관없죠. 좀 지저분해지만 문제는 이 아저씨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 아저씨 그 행동들이 하나같이 정말 요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다 비염 같은 게 있는 건지 이러면서 코를 자꾸 먹는 거 있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거슬렸어요. 뭐 처음엔 저도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제 시야 때문에 자꾸 아저씨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귀가 열려 있으니 소리가 들리고 신경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다리고 있던 음식이 나왔고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계속 이런 소리를 내면서 코먹는 소리를 심하게 내는 거예요. 살짝 짜증이 났고 아 뭐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심결에 고개를 들어 아저씨를 쳐다봤더니 이번에는 양반 다리로 앉아가지고 자기 허벅다리를 손으로 벅벅 긁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좌식 아니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다리를 올린 거죠. 거기 양반 다리에 앉은 거야. 그래도 저요 꼭 참고 한 입 먹어보려 했죠. 아니 먹었어요 먹었는데 문제는 이게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아저씨의 잔상이 남아서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러니 어디 정상적인 식사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거 포장해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장님 아줌마가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에이그 우리 집은 포장 같은 거 따로 안 해요. 아니 근데 왜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러저러해서 나 저 아저씨 때문에 비상한다. 먹지를 못하겠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사장님도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여요. 그런데 또 포장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 뭐 어쩔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이야기했죠. 물론 굉장히 정중한 목소리로.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저 맞은편 아저씨 좀 제지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안 된대요. 말이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아이고 그냥 아가씨가 좀 참고 먹으면 안 될까? 내가 미안해요? 이러고는 그냥 주방으로 휙 가버립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벙쩍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 아저씨는 여전히 다리를 벅벅 긁으며 소주를 마셨고 그런 모습 보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계산대로 갖고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아까 그 사장님이 제가 일어선 자리를 슬쩍 보면서 에잉? 많이 못 먹았네? 만원이에요? 이런 말을 했고 저는 뭔 소리예요? 절반도 못 먹었어요.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반 가격만 계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중하게. 그러자 사장님은 아? 아니 그래도 한 그릇이 온전히 나갔는데 우리는 한 그릇 가격을 받아야 하죠. 이런 말을 했고 저 역시 물론 그건 맞지만 저요. 뽑으세요. 반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살짝 뭐랄까 신랑이가 있었는데 결국엔 사장님이 떨뜨름에 하면서도 반값으로 계산을 해주긴 해주더군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일이 끝난 거면 저도 이렇게 글 안 올렸을 거예요. 근데요. 반값 개선하고 제가 가게를 나서자마자 바로 가게 안에서 저를 욕하는 마치 들으라고 큰 소리가 들려와요. 아이고 사회성 썩었네 참을성이 하나도 없네 의구 진상 젊은 아가씨가 어쩌고 저쩌고 막 등등 이러면서요. 특히 마지막에 아이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괴지 같은 게 와가지고 이런 소리가 들려서 너무하거나 다시 들어가 싸울까 싶었지만 그냥 참고 제 갈 길 왔어요. 싸우기 싫어서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분이 안 풀리거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무리했던 거고 진상인 건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이걸 몰라서 묻는 건가? 개진상이죠. 내가 사장이면 바로 면상에 소금 뿌렸어요. 2번 네 맞아요. 쓴이 완전 진상이고 무리합니다. 물론 그 아저씨가 깨끗한 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도 비위가 보통 사람보다 더 약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식당 주인이 지금 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보통 사람은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냥 오늘 운이 나쁘다. 이런 정도로 생각 조용히 계산하고 나가요. 먹기 싫으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아우 그 아저씨 비매너야. 그지 같아. 이런 욕은 할 수 있겠죠. 할지언정 식당 주인한테 반값만 내겠다. 이딴 말 절대 안합니다. 솔직히 엄청 고급 레스토랑이었다면 분위기 값도 있는 거니까 아저씨가 저러면 매니저가 제지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국밥이잖아. 대부분 주 고객이 저런 아저씨들인데 거기서 식당 주인한테 제지를 해달라는 게 참 뭐랄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오지게 떨어지는 것 같아. 진흥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 식당 주인 입장에선 너보다 훨씬 더 자주 올 아저씨 그런 말 해줄 수 있겠어요? 아저씨한테? 3번 와 아니 이거 뭐야? 진짜 미친 건가요? 네 비위 약한 걸로 왜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지? 아니 그 사장이 발 긁어대는 손님 데려와가지고 네 시야 안에다 강제로 앉혀놓은 거냐? 어? 보라고? 4번 그래요. 그 아저씨 행동들 좀 거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애초에 그냥 네가 개 진상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앞으로 직구석에서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5번 아니 네가 먹다 남긴 음식들 그걸 반만 계산하면 어쩌라고 그거 설마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이런 건가? 반값 주고? 반값 받고?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개 진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못 처먹고 남긴 건데 그건 네 비위가 약한 탓이지 그걸 왜 사장님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이거는 그 아저씨 때문에 못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못 처먹은 거야. 네 탓이라고 6번 아니 자리를 멀리 바꾸든 아니면 등을 돌리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야 진짜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진짜 거지 같네. 어? 7번 만약 내가 사장이었으면 네 입에서 반값 일할지 할 때 바로 경찰 불렀다. 면상에 소금 안 쳐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 이 거지 같은 진상아. 8번 이거는 단순 진상 같은 게 아니라 뭐 무전 취식 거의 범죄자 수준 아닌가? 대놓고 먹튀를 해버리네. 나였으면 경찰에 신고했지. 9번 아니 나는 쓴이한테 정말 궁금하다. 도대체 왜 스스로가 진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0번 솔직히 나도 개 예민충이라 가끔 내 앞에 되게 지저분한 사람들 시야에 들어오면 비위가 상해서 거의 못 먹지만 그래도 너처럼 반값 생각은 진짜 한 번도 못해봤다. 미친 거 아니냐? 끌 끌 끌 끌 끌 끌 11번 뭐여? 그지요? 밥값 낼 돈이 없어가지고 진상을 일부로 부린 건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나오지 말고 직구석에서 쳐드세요. 야 진짜 글 읽는 내내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와 이거 조만간 온 SNS에 다 퍼지고 뭐 진상썰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쇼츄 올라올 거고 그러다 결국 진상료로 뉴스에 박제될 거야. 끌 끌 끌 끌 끌 야 정말 이거는 하 아니 그래 뭐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기준이 다 다른 거고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왜 주인이 그 책임을 참 미치겠다. 야 따질 거면 아저씨한테 직접 가서 따지든가 했어야지. 안 그래요? 하 정말 굉장하네. 어이가 없네. 감사합니다.